1, 2, 3, 4. 비카라 좀. 소감수다. 네. 소감수다. 아니, 어떠세요? 이거 뭐의 임수가, 이거? 우리 영농폐기물 불리하면 마시. 영농폐기물 불리하면 마시. 영농폐기물. 허고만, 허고만 있어보시죠. 잘 고려해 주세요. 영농폐기물 먹고 와. 농사지면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없는 거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돼. 그 폐기물 업체가 따로 있어야. 폐기물 업체에서 갖고 가시면 그 약간의 이제 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 자금으로 우리가 유통할게요. 저, 저, 뭔 뚜껑이 있고 와, 저거. 저것도 농사용 폐기물이라면서? 원래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몰라서 갖다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농폐기물장이라는 것을 지파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카메라 보면 잘 고릅시다.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갖다 버리려니. 보라. 안녕하세요. 난산 분양입니다. 이곳에 농약병, 비료포대, 멀칭 비닐, 하우스 비닐 이런 거 외에는 갖다 놓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산이 분양의 회원 수는 몇 명일까? 우리가 활동하는 회원 수는 12명이고요. 등록된 회원 수는 20명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마을에는 되게 많은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있는데 12명이라고 못하는 거 없어, 마을 씨. 마을이 공사도 다 하고.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마을 씨. 거의 다 나왔어요. 참석률이 대단합니다. 나도 이제 거들어 안 돼. 단결도 막 잘됩니다. 나 뭘 도와 안 내면 돼, 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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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몇 번 하지도 않으신데 이거 허리 끝차 질까, 끝차 질까. 한 잔 마시카맣어요. 아니, 잠깐만. 우리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 제 하나 나왔고. 부녀회장님 펜하고 나 펜하고 딱 반 나눠. 누기가 뭔 채 하느냐? 딱 반짝 갈랑. 반짝 갈랑? 네. 어느 팀이 뭔 채 하느냐, 행? 이긴 팀한테 몸빼바지 딱 다 나눠주기로. 몸빼바지 다 맞쑤. 네, 네. 어떤 맛, 고마시? 좋습니다. 우리 팀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미모를 겸비한 부녀회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수거 경력 몇 년 되십니까? 오래됐어요? 대충 몇 년?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우리 부녀회장님? 부녀회 활동한 지요? 활동한 지가 한 36년. 자, 여기서 연령이 나옵니다. 아이보난 애기업은 부녀회에 가입하려내내. 그때부터 임원선이 고자 활동했나요? 자, 우리. 저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벌써? 네. 고등학교 때부터 부녀회 활동을. 몇 살로 보이는데? 서른다섯.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팀 이름을 남부팀. 남부. 난산부녀회. 남부. 꼭 승리하고 말겠습니다. 응원 시작. 남부 남부 파이팅. 시작. 그만. 몇 초. 10초 90. 10초 90. 우리 부녀회장님 팀은 팀 이름이 뭡니까? 지금은 난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남미라고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남미. 네. 그래서 남미라고 불렀었거든요. 우리 경력들은 어느 정도 잠시 구해? 부녀의 경력. 24기 35년. 35년. 여기도 만만치 않네. 다음은요? 저는 새내기입니다. 온지가 여기 귀농귀천 해갖고. 3년 차입니다. 3년 차? 네. 경력. 20년 됐습니다. 20년. 남미. 남미. 화이팅. 준비. 준비. 시작하면 할 겁니다. 준비. 시작입니다. 시작이 하는 거예요. 시작이 하면 안 됩니다. 시작. 거기도 반대쌍신게. 빨리 방해적셨어. 아니야. 빨리 과세요. 빨리 안 해. 이리 안해줘. 오늘 묶음 속았으다. 박수 박수 한 번. 핸디. 그냥 줄 수는 없으다.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이긴 사람은 받고. 진 사람들은 허다못해 장기자랑이라도 오나, 아이가. 노래라도 홍보고 회사들까지. 누게, 누게가. 대표로 장갑 뽑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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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널던 달아. 아싸!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몸풍질을 바른다. 아, 놀고 웃으면서 하니까 일이 너무 재미있다. 어제됐건 오늘 진 팀도 장기자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거라서. 예이. 모르겠다니까. 다 안되면 찍으냐. 예이. 이태백이 널던 달아. 아니, 난 이제 간식도 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 아깐 그게 계속 걸리네. 쓰레기를 정말 명농 쓰레기라는지. 명농 쓰레기만. 명농 폐기물 쓰레기만 여기와 버려야지. 다른 잡동 쓰레기들 이런 거는 정확히 클린 클린하우스에 가서 버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캠페인으로 한번 좀 짧지만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좀 간식 먹거나. 잠깐만. 아이고, 이거 뭐라 이거. 아이고, 술도 여기 갖다 놓으면 돼요. 술 먹으라는 거게. 여기는 영농 폐기물만 갖다 놓는디. 생활 쓰레기 여기 갖다 놓으면 과태료도 내요. 다음부터는 거 좀 앞서요. 에이, 혼뿐 남아도. 에이, 잠깐 와도 어쩔 수 없다. 대께불자. 아, 잠깐만. 아이고, 이게 이 술을 버리면 안 돼요만 쓸게요. 농약 영농 한다는 거. 다 물로 생, 행과 근행에 이거 폐품하는디. 우리 다 이거 뭐함시니? 이 술 경연이 농약이신 거 갖다 놓으면 어떤 겁니까? 다시랑 경연 버리지 맙소야. 네. 아, 이제 다 끝냈다. 대께불자. 잠깐만. 야, 무사 이걸 여기 와가지고 대께불 수가. 뭐가 이거. 이거 여기 대께면 안 돼 마시게. 이거 여기 대께면 땅도 막 썩어볼 거게. 이거 저쪽에 보면 영농 폐기물 장소에 익숙해. 아. 그디랑 대께불 사주. 아이고, 이거 주석은 그냥. 저리랑 대께돈 갚어,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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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